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총 16시간 동안 지방세 관계법을 강의를 하게 된 김윤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교재가 핵심실무 지방세 실문데 페이지가 굉장히 두껍고 제한된 시간 내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그때그때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해당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주로 여러분들이 실물을 접하시면서 가장 흔히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방세가 굉장히 많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2010년도까지는 지방세법이라는 단일한 법률로 모든 지방세의 과세 요건부터 시작해서 부가징수 관련된 것을 하나의 통일법전 형식으로 하나의 법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방세법으로 이 국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일세목일법주의라고 해서 법인세다 그러면 법인세법으로 또 부가가치세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으로 이렇게 규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모아서 법률로 제정한 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그 다음에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 절차법 이렇게 그 다음에 법인세나 소득세나 등등 그런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그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식으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세금 종류별로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방세는 통일된 법전 형식을 취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11년도부터 이게 이제 지방세기본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 이거는 지방세 세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과세 요건이라든지 신고납부 방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규율한 게 지방세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처럼 지방세도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해줄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과거에 그 2010년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안에 취득세의 감면 사항이라든지 등록세의 감면 사항이라든지 몇 가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이제 감면 사항이 있었는데 요게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제정하면서 조특법에 있는 지방세 관련된 내용이 다 이쪽으로 이관이 된 거죠 요렇게 해서 과거에 지방세가 총 16개의 세금 종류가 16가지였는데 현재는 이제 세금 종류가 이제 11가지로 종류가 축소가 됐다 요렇게 하다가 다시 2017년도부터는 지방세 지방세 징수법을 다시 만들어서 징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그 절차를 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지방세 관계 법령이 이제 법이 이제 4가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는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징수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후에는 취득세를 이제 내일까지 취득세가 가장 중요한 세목이니까 취득세를 한 7시간 반 정도 8시간 정도 취득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면허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이제 주민세 그래서 그런 그 여러분들 보통 다 법인이시니까 법인이 이슈가 될 수 있는 지방세 중에 이제 주로 이슈되는 세목 위주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마지막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일반적인 내용은 잠깐 살펴보고 마지막에 최근에 최근에 작년도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 개정된 사항들 중에 중요한 거 위주로 맨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또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방세를 강의를 하는데 그럼 지방세는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세금을 조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조세를 조세를 이제 누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래서 중앙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에 반해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방세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과세권을 행사하냐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다시 관세하고 그 다음에 내국세 이렇게 해서 내국세가 현재까지 총 13가지의 세금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수입관세까지 포함해서 현재 14가지의 세금 종류가 있고 14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목별로 하나의 법률이다 그러면 14가지니까 14개의 국세법이 있느냐 꼭 그렇진 않고 상속세하고 증여세만 상속세는 증여세법으로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세법은 13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세는 다시 서울특별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인천광역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장 아니면 도지사라든지 광역자치단체장이 과세권 행사하는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그 다음에 도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과세권 행사하는 특별시안의 자치구세 그 다음에 일반시안의 특별시나 광역시세 아닌 시장 그 다음에 군 시군세 이렇게 광역자치냐 기초자치단체장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11가지의 세금 종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국세형 지방세를 포함해서 총 25가지의 종류가 있다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오늘하고 내일하고 지방세 11가지 세목에 대해서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집중적으로 주요 세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교제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51쪽을 하시죠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그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하시면 됩니다 51쪽의 지방세에 대한 시각이라는 제목 하에 지방세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결국은 우리가 지방정부도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당의 재원이 필요한 거고 그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일반 보석성의 원리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방세 같은 경우에 그 다음 페이지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이게 우리가 조세법을 관통하는 주요 이론 또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조세법률주의가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그 다음에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들어보실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조세법의 3대 기본 원칙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조세법률주의다 조세법률주의는 어른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라는 헌법에 38조가 있고 그 다음에 헌법 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아까 세금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그런 반대급부 없이 일반 보상성 즉 국가나 지자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차라든지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사회간접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편리성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밤에 도로당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치안을 담당 형사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게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런 시설들 그런 간접적인 자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영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우리가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강제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문제가 그러면 아무리 강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절차 없이 무조건 세금을 걷으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라 법률로 정한다는 의미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입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지만이 비로소 국민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만약에 국회의 동의 즉 법률이라는 제정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또는 장관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갖고 없던 세금을 새롭게 징수한다 그거는 헌법정신에 위반되기 때문에 유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그 조세 법률주의와 관련돼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아니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세든 국세든 세무서나 아니면 시청에서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이상하다 맞지가 않는다 논리가 이럴 때 우리가 불복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유연소송을 생각한다든지 이럴 때 주유되는 그런 판단기준이 배로 이런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략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실무적으로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부원칙이 있는데 과세 요건 법정주의 그다음에 과세 요건 명확주의 그다음에 소급 과세 금지 원칙 그다음에 합법성의 원칙 엄격 해석의 원칙 이런 하부 원칙이 있는데요 이 과세 요건이 뭡니까? 과세 요건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조건이에요 과세 요건이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부과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누가 세금을 낼 것인지 즉 납세의무자가 누군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세는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잖아요 그다음에 부과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그런 대가를 또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 그다음에 과세 대상 또는 과세 물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차피 세금은 금전적인 화폐가치로 계량화시켜서 얼마의 돈을 언제까지 내라고 자진신고하든 아니면 고지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과세 대상을 화폐적인 가치로 금액화, 수치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 과세 표준이 뭡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은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 회계상 단기순위 플러스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람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여기에 2월 교수금이라든지 이것을 차감해서 과표가 계산되는 거잖아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취득한다 그러면 얼마에 취득했느냐 갑이라는 개인한테 우리 법인이 50억 주고 건물을 샀다 그러면 실제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50억이다 그럼 50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과세 표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뭐가 있어야지 과세가 되죠 과세 표준만 있었다고 해서 세금 계산이 됩니까? 세액이 산출되려면 뭐 곱하기 뭡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세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율이 이 네 가지가 과세 요건입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 과세세상 과세표준 세율 이러한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라는 얘기예요 법정주의라는 건 법률로 즉 우리가 부가세법이든 법인세법이든 지방세법 보실 때 지방세법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있죠 법인세법이 있고 법인세 시행령이 있고 법인세 시행규칙이 있듯이 법인세법, 지방세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인 거고 법인세법 시행령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내려주는 법률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다음에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이 법률 형식으로 내려지는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법률로만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과세장이 토지나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한 1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만약에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시행령에 1번 토지, 2번 건축물, 3번 삼박 이렇게 했다가는 뭐예요? 위반이죠? 과세유권, 법정주의 위반인 거죠 과세유권, 법정주의 위반의 의미는 결국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의 59조인데 헌법 위반인 거죠 유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과세유권을 법률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 법률 용어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끔 법률로 만든다면 또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고걸이 그 과세권자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갖고 지 마음대로 과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정주의를 제대로 지켰다 하더라도 그 과세유권 내용은 명확해야 된다 즉 한 가지의 해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견이 없도록 그 해석에 대해서 그게 명확주의인 건데 그 법정주의와 관련돼서 여기 보면 교재 52페이지에 위임위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임위법 위임위법하고 조례의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 당연히 포관림은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범질주의라고 해서 과세유권을 지방세법에서 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대통령용의 취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만 이렇게 나온다면 그럼 형식적으로는 과세 대상을 법률로 정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게 법률로 정한 겁니까? 법률로 정한다는 의미는 그 과세유권을 법률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법률만 보면 전혀 내용이 안 나오지 않아요 그냥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이임시켰다는 얘기죠 그건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10년 동안 계속 지방세가 위원 판결을 많이 받았어요 그 상당 부분이 이러한 과세유권 법정주의라든지 과세유권 명확주의 이 위반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론적인 바탕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과세유권 명확주의와 관계에 대해서 53쪽에 보시면 불확정 개념하고 차용 개념이 있다 불확정 개념은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리적이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과세유권이 규정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고 따라서 확실치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개념을 법률로 규정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차용 개념 지방세는 특히 차용 개념이 많은데요 차용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 하나가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주고 있냐면 건축법 2조 1항에 의한 건축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세법에서 다른 법률을 빌려서 쓰면 당연히 그 법률을 빌려 쓴 법률의 의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게 차용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다 그럼 그게 건축법상 리모델링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리모델링을 지방세법에서 독자적인 정의를 내리면 지방세법대로 가면 되는데 지방세법에서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건축법상의 리모델링 이렇게 가면 건축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건축법에 가면 리모델링은 증축, 개축, 대수성까지도 리모델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법률을 해석할 때 차용 개념이 있으면 일단 그 법률을 따라가야 된다 차용 개념이 있으면 그래서 다른 국세보다 훨씬 지방세법이 다른 법률을 차용해서 쓰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만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법률의 내용을 잘 알아야지만이 지방세법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도의 개념 정의를 지방세법에서 두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법률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54조 소고가세 금지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갑이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10억에 매도 매수를 했다 예를 들어서 을이 법인이다 그런데 계약은 2022년 1월 20일 날 계약을 하고 중도금은 2월 28일이고 잔금은 예를 들어서 4월 30일 날 잔금을 받기로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취득세는 어떻게 해선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법인이 매도자하고 매수인 중에 양방 중에 어느 일방이 법인이 끼어 있으면 반드시 계약서상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취득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법인이 매수했으니까 장부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차변에 차변에 뭐 그 토지하고 저기 건축물 주택으로 대변에 이제 뭐 그 현금여금 갈 것이고 그렇게 그 개정 처리 했을 때는 대부분 실제 들어간 것을 그 회계 처리를 하지 어 실제는 20억인데 10억에 다운 했다고 해서 10억으로 그 회계 처리를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은 이제 10억인 거고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원래는 원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6억이 넘어가면 3% 뭐 3억까지 1% 3억부터 6억까지는 뭐 그 1%부터 3% 그 사이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갔는데 작년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법인이 법인이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했다 이게 만약에 서울이다 그러면 몇 프로죠? 이게 이제 그 저기 12%가 될 거예요 12%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교롭게 공교롭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다 예를 들어서 2022년 아... 그... 4월 1일날 개정이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가 3%가 12%로 세율이 어... 변경되는 그 세법이 통과가 됐다 자 그러면 을 입장에서 을법 입장에서 3%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12%로 신고해야 됩니까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계약은 1월달에 계약을 하고 지금 잔금을 치르기 전에 법은 통과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3%로 적용해야 돼요 아니면 그러면 계약할 때는 당연히 3%를 알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항상 항상 우리가 그 법을 적용을 할 때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언제인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납세의무성립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납세의무성립일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설명드리겠지만 취득세는 취득일이에요 취득일 취득일이 납세의무성립일이에요 그럼 취득일이 뭐냐 잔금지급일이에요 자 그럼 잔금지급일이 언제입니까 여기는 4월 4월 30일이죠 자 그러면 4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개정 전 법을 따라갑니까 개정 후에 신법을 따라갑니까 4월 30일 날 잔금은 4월 30일 날 치를 거고 그 전에 지금 법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신법 적용하는 거예요 신법을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그게 아니고 4월 5월 만약에 5월 1일 날 5월 1일 날 이게 4월이 아니라 5월 1일 날 3%가 12%로 바뀌었다 그러면 몇 프로를 적용하는 겁니까 4월 30일 현재는 3%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때는 3%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입법례를 둘 수 있냐면 5월 1일 날 그 3%가 12% 해놓고 부칙에 부칙에 2022년 뭐 저기 1월 1일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신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만약에 부칙에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당연히 5월 1일 기준으로 이 사람들은 납세금 성립 현재는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가 안 됐으면 종전법률에 따라서 취득세를 신고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세법이 바뀌면서 소급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매매계약 체결한 사람들도 무조건 신법 적용하도록 그런 입법례는 현재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헌법의 정신이니까 만약에 소급과세를 하게 되면 위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법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입법을 할 수 있냐 12%가 예를 들어서 16%가 3%로 즉 국민한테 유리한 쪽으로 개정이 된다 그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입법 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득세를 감면한다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을 통과했는데 실제 법은 5월 1일날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2022년 3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도 종전 법률에 따르지 않고 새로운 법률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납세자한테 유리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되는데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입장은 납세자한테 불리한 세법 적용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그다음에 55페이지 맨 위에 엄격해석인데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이것도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당연히 법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확대하거나 유추하거나 반대해석하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무서나 아니면 시청 직원들과 우리가 갑노릴박 이슈가 생겼다 어떤 지방세나 국세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법에 해석을 놓고 이슈가 생겼다 그런데 공무원이 상당히 확대해서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한다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맨 밑에 박스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지방세의 법원, 법적 원천 또는 재판할 때 판사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있는 이게 법률 형식이냐 아니냐 그 얘기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지방세의 기본 통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통칙이 과연 법원성이 있느냐 즉 재판을 할 때 그 재판 판단 규범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법원성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나 법원이 이거에 따를 이유가 없다 통칙에 뭐라뭐라 돼 있다고 해서 판사가 통칙에 이렇게 돼 있는데 세무 공무원이 그 통칙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통칙 자체가 법에 어긋나지 않게 통칙을 규정하고 있고 재정하고 있으면야 뭐 상관없겠지만 법정심과 달리 그 통칙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따를 의무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없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